사랑의 목자 예수 청년과 노유 모두 울음에 의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운으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예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의 모습 마치 사랑의 참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울음에 의하여 평안한 간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운으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예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고려하여 고려 감사합니다.